똥도그 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똥도그 땡하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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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좋아요 좋아요 맘에 단발 맘은 았 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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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총기 공부와 함께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총기도 정기 영상에서 총기 사용감과 또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을 촬영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정신없이 빨리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총기 맛보기 스페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영상 촬영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정기 영상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랴부랴 뚜닥뚜닥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불집혀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별 요즘 총기의 피격밤동까지 얼마나 사용감이 좋은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보시죠. 그럼 텐하이